문제 63번입니다. 스프링쿨러 설비의 본체 내에 어떤 현상? 유수현상. 말 그대로 유수. 물이 흐르는 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해서 신호 또는 경보를 바라는 장치라고 했죠.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유수현상. 그러니까 보면 예문에 봐도 수압개폐장치, 물올림장치, 일제개방밸부장치, 유수? 유수검지장치. 답을 이런 것은 어떻게 표현한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답을 준 겁니다. 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편하게 점수 1점 드리는 거예요. 유수현상을 검지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수검지장치. 물이 흐르는 것을 검지. 답이 나와 있잖아요. 유수검지. 유수검지장치.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우리가 보통 유수검지장치. 그래서 보통 우리 스프링쿨러에서 유수, 물을 흐르는 것을 대부분 검지하는 게 뭐가 있어요? 스프링쿨러가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준비작동식이 부합식이라는 녀석이 추가로 들어가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일제개방. 대방식인데. 보통 우리가 습식은 알람체크라고 합니다. 알람체크. 알람체크. 그래서 대부분 유수 흐르는 것을 잘 알아요. 알람체크. 그리고 얘는 프리액션 밸브. 그렇죠? 드라이벨브. 드라이벨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설비들이 있다고 해서 이걸 어떤 장치들? 유수검지장치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습식에서 얘기하는 알람체크밸브 습식 유수검지장치. 그래서 많이 보실 겁니다. 앞으로 소방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클래퍼가 열리게 되면 물이 흐르는 것을 감지해서 알려주는 압력 스위치가 있고 연결되어 있는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물 넘어갔어요. 알려주게 되면 물이 넘어갔다 하면 헤드가 터졌거나 어디가 누수가 된다든가 확인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내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흐르게 되면 클래퍼가 열림으로써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알람 밸브가 어떻게 핍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해서 클래퍼가 열렸어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64번입니다. 옥래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옥래 소화전 설비의 표시등 설치 기준으로. 이거는 일단 표시등을 하는데 물론 중요하지만 소방기계 전개하지만 옥래 소화전 표시등에 뭐하고 있어요. 발신기함 세트하고 같이 해서 옥래 소화전함 많이 설치를 하죠. 그래서 거기 위에 있는 표시등이 있어요. 위치 표시등. 어떤 의미예요? 나 설비, 소방설비 여기 있어요. 알려주는 어떤 표시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실 때. 소방에는 어떤 소방설비들은 거의 다 표시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 여기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상시 알려주는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표시등의 설치 기준입니다. 옳은 것. 가합송수장치. 우리 일반 폼프라고 그러죠. 가합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래 소화전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한다. 가합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녹색등? 아니요. 적색등이죠. 자체 소방대는 구색을 운영하는 경우 가합송수장치의 기동 표시등은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갑자기 왜? 자체 소방대? 그렇죠? 옥래 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하부가 아니라 상부에 설치하되 표시등의 성등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뒤에 보시면 어떻게 각도 15도를 뺀 나머지 330도, 10m 떨어진 데서 330도 어디든지 표시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적색 표시등으로 해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하부 상부에 설치하되 15도 이하의 각도로 밖의 영룩수인 장소에서 10m 떨어지게 켜진 등이 확실히 신별되어야 한다고 해서 여기가 330도가 되겠죠. 이렇게 설치하드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해서 이거는 제품기술기준인, 성능기준이 제품기술기준이에요. 그래서 단선, 현장광석변화, 전류변화 이게 실제적으로 필기에도 나오지만 실기에서 갈아놓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퍼센티지, 30%, 24시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펌프에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 그냥 기동을 하게 되면 옥래소화전은요 펌프가 기동을 하면 기동을 했다라고 펌프 기동 표시등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펌프 덜 왔어요라고 알려주는 기동 표시등이 되는데 이 기동 표시등은 옥래소화전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무슨 색? 적색등이다라고 하는 부분 소화전, 항상 강조를 하지만 소방설비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런 이런 설비예요 라고 해서 소방설비다라고 하는 표지가 아니라 각자 개인 거유의 소방설비의 명칭, 표시한 표지를 항상 어떻게 부착하라고 기준에 항상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소화전 이게 옥래소화전 화면입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많이 보시죠? 소방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게 하나 둘씩 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